호텔 알아봐 줄 수 있지? 어? 무슨 호텔? 신이 있는데? 그러지 뭐 일정도 알 수 있어? 가능할걸? 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나요? 주세요 나 좀 데려다줘 어디든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궁이 아닌 다른 곳이면 어디든 전화 전화 시원한 음료라도 올릴까요? 공식 일정까지 얼마나 남았죠? 지금 오늘부터 4시간 하고도 27분이 남았사옵니다 스판은 준비해 주세요 네죠 본부 받 잡겠사옵니다 최선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